2022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기운이 많이 빠지긴 합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2023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어제 대주주 확정일이 있었고요. 수요일 오늘이죠. 배당 낙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내일 증시 폐장일이고 금요일에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연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만약에 연말 주식을 사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며칠날 사는 게 좋을까요? 27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화요일이라는 대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하실 때 배당 낙일이라는 점 증시 폐장일이라는 점 감안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끝났는데요. 다운은 그대로였지만 나스닥이 1.3%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11.4%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와 애플과 같은 주식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2021년 6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아이폰 공급 우려 중국 공장의 생산 중단 소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판데믹 랠리의 50%는 반납한 상황이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1월 달에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의 생산량을 감축한다라는 보도 영향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모두 중국에서 리오픈하는 과정에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갈 리스크에 대해서 공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전혀 반등조차 못하고 지금 여러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빚 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본인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트위터를 산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빚 내서 투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았나 봅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가 골드, 금이고요. 애플, 아람코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 알파벳도 있고 아마존도 있는데 테슬라가 안 보이네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344빌리언 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평균 하락 기간이 1997년 이후로 가장 길었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균 하락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고요. 저점 매수도 안 통해, 고점 매도도 잘 안 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021년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로 최악의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고 아직도 며칠 남았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를 보면 며칠 하락하는가 싶더니 지금 5일 연속 상승하면서 10년물 금리는 어느새 3.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년물 금리도 4.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도 정리해보면요. 역시나 굉장히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니까 와, 이게 1990년대 이후로 이런 적은 없었어요. 15% 정도의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환율 시장은 지금 최근에는 진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화도 진정돼 있고 엔화도 한 번 급락, 즉 엔화 강세를 보였다가 소포 되돌림이 있는 상황인데요. 엔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엔화 숏배팅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BOJ 이벤트가 있은 이후로 숏배팅이 줄어든 정도를 보면 이 숏배팅이 이렇게 많았다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도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숏배팅, 즉 엔화 약세에 대한 배팅도 많이 줄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있을 BOJ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한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어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린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제로엣지라는 곳에 제가 메일을 보내서 춘철을 밝히고 재인용해도 좋다 라는 동의를 받은 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글은 이 링크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료예요. 첫 번째 질문은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짧은 대답과 긴 대답이 있는데 첫 번째 짧은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연속 마이너스 했지만 경기 침체가 아닌 이유는 NBER이라는 곳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이 단순히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동시에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GDP가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을 했지만 예외적인 요인들 즉 다시 말하면 무역이나 재고 데이터들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런 식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작년 4분기에 너무나도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마이너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침체였지 이것이 리세션의 징후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언제 침체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오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이유는 티핑 포인트는 결국은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 이 노동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이유를 첫 번째 급여가 2.5% 올랐는데 1% 오른 GDP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안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해고로 이어질 거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말 해고 소식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425BP나 인상했는데 이거는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지금 고용시장이 아직은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인상에 영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결국은 고용시장도 망가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경기 침체가 옵니까? 이거 우리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그런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냐 혹은 자기 억제적 예언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 대비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경제 주체들이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그 움츠리는 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고통스러운 침체라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과잉되어 있는 경제 상황 때문에 반대로 되면서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경제가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를 얘기했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미리 재고도 줄여놓고 생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안 했으면 바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비자 내구제, 주택 투자, 기업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살짝 과잉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은행들은 이미 대출 의지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충족적 예언이 맞을지 자기 억제적 예언이 맞을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주택 시장이 침체를 하면 결국 위기에 빠지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 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서 이제 크라이시스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닐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결국 지금 주택 착공이나 허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고요. 주택 지표는 굉장히 지금 이미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빌린 돈, 그러니까 집 값에 비해서 빌린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만 해도 이 표현으로는 HEOC, 그러니까 홈에커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서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까요? 그 주택 담보 대출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지금 집 값이 노란색이고요. 시가총액이요. 거기에 따른 부채인데 사실 이게 두 차이가 얼마 없어서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됐을 때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올 텐데 지금은 이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이게 한참 빠져도 경제 위기가 안 올 수 있다. 크라이시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집 값이 많이 빠지더라도 충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거꾸로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위기가 안 온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내년에 경기 침체 그러면 피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기회는 있지만 약간의 불안감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자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이 뜨거우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연준이 더 금리를 오랫동안 올릴 텐데 그러면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연된 경기 침체는 더 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기 침체와 2%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이 얘기인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2%로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최근 미국 시장에 정말 핫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2%에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죠. 지금 8%에서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2%까지 쭉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연준에서도 그냥 2% 목표를 바꾸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 혹은 압박, 혹은 전망, 기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비스 직군과 제조업 생산하는 곳에서의 임금 차이를 보면 제조업 관련된 하늘색이죠.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데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이것이 결국 물가가 과연 잡힐까? 라는 부분에서 고용시장이 망가져야 된다. 안 망가지면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죠. 결국은 또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 인플레 그래도 진정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계속 진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2021년 봄에 ARPA 그리고 CARES 그리고 CAA와 같은 대규모 부양 패키지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다. 라는 이야기죠. 분명 질문은 다른데 똑같은 대답.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시장을 툰화시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노동시장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인플레이션 그렇게 높다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정부가 싸준 돈 때문에 근근히 먹고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얘기 많이 했지만 블루 컬러에 대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훨씬 더 높아서 먹고 살만 하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저축액이 워낙 많아서 이걸로 근근히 먹고 산다. 아홉 번째 질문은 신용카드 대출이 1조 달러가 넘었다는데 괜찮나요? 라는 얘기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신용카드 빚이 많기는 한데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보면 이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마저도 가처분 소득이 많은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쏴줬기 때문이다. 이거 다 떨어지면 어렵다. 라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쏴준 세 차례의 그 엄청난 지원금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해석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연휴 기간에도 지출을 많이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덜 했는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작년에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 올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요 단신을 좀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포트 LNG 재가동이 연기됐다. 라는 소식이고요. 사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안 됐네요. 그러면서 지난 6월달에 폭파 사건 이후로 폐쇄됐던 천연가스 수출이 재가동이 이제 타이밍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한파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돼서 한파가 지속되고 겨울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생산 공장도 폐쇄가 되고 천연가스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대비 천연가스 생산량이 정말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푸틴이 석유와 석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국에 대해서는 석유 제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해외발 입국자 격리시설을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중국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의 일환으로 입국자 격리시설을 완전히 폐지하고 해외발 입국자는 자가 격리 등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조차도 힘든 날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새로운 태양은 뜨니까 힘내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